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고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 신은 해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임받아 살았네 물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죽게 맡겨 벗을 날도 멀잤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410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오 뿌리여리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2020년 마지막 이 새벽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나댄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그 은혜로 사는 그리고 그 은혜가 나타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이 말씀 앞에서 오니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때에 오늘 이 게시록의 말씀처럼 또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순결한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성령님 임자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렇게 주님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기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길 때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열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의학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라서요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우리 몸에 이상이 있을 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열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의 원인이 되는 염증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죠 목이 부어서 열이 나는 거면 편도선염 치료를 하고 약물을 투약하죠 아니면 장염의 문제가 있으면 장염에 관한 치료와 또 약물을 투여합니다 이렇게 열이 되는 원인이 되는 염증 부위를 찾으면 발견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의 원인을 찾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통상적인 치료 방법으로 나왔다고 해도 또 이런 열이 여러 번 빈번하게 반복이 되면 치료하는 의사나 또 환자나 함께 염려하게 되고 왜 그러니까 걱정하게 되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증의 원인을 알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영화에서 보았던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통화를 하게 되면요 참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계신지 정말 피부로 와닿게 됩니다 몇 달째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을 못 맞추니까 빚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요 또 계약 만료일이 다 돼가지고 집값이 너무 비싸서 이사할 곳이 마땅치 않아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또 병원에 계신 분들은 가족조차 면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외롭게 버티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계속 머무르게 되니까 우울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목회자로서 가장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말입니다 그나마 몸이라도 주일에 한 번 나와서 교회에 나오게 되면 그래도 말씀도 보게 되고 기도도 한 번 하게 되고 찬양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심이 확인이 되어지는데 이제는 교회를 못 나가게 되니까 점점 하나님의 그 임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영상이지만 예배를 사모하여서 제 시간에 접속해서 예배를 하였지만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씩 둔감해지고 또 예배 영상이 업로드가 되니까 나중에 예배해야지 하다가 아예 그냥 넘어가는 주간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신앙과 멀어지는 분들이 한두 분씩 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모양의 어려움이 닥치니까 거기에 묶여서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삶이 헝클어지고 뒤틀리고 어그러지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믿는 가정인데 가족 간에 짜증이 더 많아지고 또 믿는 사람인데 매사에 화가 나고 믿는 사람인데 마음에 여유가 없게 되고요 믿는 사람인데 매정하고 사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 것을 무심코 우리는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디서부터 기인된 것이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사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면 괜찮습니다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면 치료하고 약물을 투여하면 되죠 그런데 모르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요한 게시록이 바로 이것을 알게 해주는 책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 현상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 일 뒤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를 알려줘서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음을 알려줘서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견디고 오두를 살게 해주는 책이 바로 이 요한 게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 게시록은요 무서운 책이 아니라 위로의 책이고 소망의 책이고 격려의 책이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해주는 그런 책이 바로 요한 게시록입니다 당시 요한 게시록을 수신화했던 흩어진 많은 교회들과 이 교회들을 대표하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그랬습니다 요한 게시록의 이 기록 연대를 보게 되면요 AD 95년, 96년경으로 보는데요 이때가 바로 제10대 황제인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제는 더 큰 핍박과 박해가 가해진 것입니다 점점 더 제국이 팽창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그 나라와 민족이 한 제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사실은 한 제국이 되었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되는데 다 나라도 달랐고 민족도 달랐고 언어도 달랐고 문화도 다 달랐기 때문에 한 제국을 평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로마 정부가 더 견고하게 그 제국의 평화를 위해서 정책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 정책이 바로 종교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요 각 나라마다 각 신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종교는 사람들의 사상을 주관하기 때문에 이 종교 혼합 정책을 통해서 각 나라마다 신이 있고 각 모습이 다 다르지만 실은 다 같은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니까 다른 신으로 불려지게 되고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제사하며 그 종교 행위를 한 거지 실은 다 같은 한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종교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국의 통일을 이루고 또 안녕을 기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나왔던 그 사상이 바로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즉 황제가 퀴리오스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태양신에 그 신이 살아서 황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황제에게 숭배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 황제를 중심으로 통일성을 이루고 충성심을 이루어서 제국이 안녕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퀴리오스 주는 누구시죠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들은요 이 기독교인을 나라를 전복시키는 불순당들이고 이미 AD 64년에 로마 신의 화제를 일으킨 그런 불혼당들이고 또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야만인이고 또 형제 자매라 서로 하면서 성문화가 물러난 그런 음탕한 자들이다라고 여기면서 이 제국 안에서 기독교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요 베드로 전우서 히브리서 같은 서신서가 쓰여질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어른 시대를 지나면 사도 요한은요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반모섬은 지옥섬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당시 극악한 범죄자나 가장 죄질이 나쁜 정치범들을 유배하는 유배제였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반모섬에 가기를 꺼려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살아나오지 못하는 곳으로 여겨졌던 곳이 반모섬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채석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얼마나 고되고 절망적이고 또한 일말의 소망도 없는 그렇게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이런 곳에서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계속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온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적이라는 겁니다 이적은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안 들리던 자가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 또 나병이 치유되고 하는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적입니다 그런데 이 이적은요 그 다음 것을 가르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이 이적을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괄호 1번 해서 각주 성경책 밑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는 표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이 표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인입니다 사인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표지판과 같은 것이 바로 이적이고 표적이라는 거예요 고칠 수 없었던 병을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으로 할렐루야 하고 끝나면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것을 구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이적과 표적을 잘못 받은 거예요 이 이적과 표적이 가르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적과 표적의 마지막은 무엇이죠? 이제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적과 표적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교계를 들썩이게 했던 그런 모 전도 프로그램이 있었죠 이에 있는 이말감이 금니발로 변했다 하는 것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하면서 이 프로그램에 열광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변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이적이고 표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의 삶이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가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도들을 판단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자신들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우월감에 빠져서 사람들을 더 섬기고 사랑하지 못하면 이것은 이적, 표적에 머무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원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는 이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자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 가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3일에 있었고 그 후로 육지를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동안 장사 되었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구원의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섬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하는요 이 큰 이적을 보고 황홀궁에 빠져서 이 환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카타르시스만 구하다가 그리고 이 현실을 부인하고 또 오늘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이적을 통해서 오늘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게 된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에서 변치 않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이적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로 해를 입은 한 여자를 보여주십니다 자 여기서 해는요 해를 입힌다라는 그 뭐 위협하고 공격하는 그 해가 아니고요 선 태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자가요 해를 옷 입고 그리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리고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달 별에 쌓여있는 이 여자는요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통해 거룩한 자손인 해 달 별이 나타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데요 해 달 별이 요셉 자신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죠 즉 이것은 요셉을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 그 교회를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여자 교회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여자가 아이를 해산한 겁니다 그래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누구죠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이적을 보게 되면 알게 되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오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자 큰 붉은 용이 나옵니다 자 이 용은 누굴까요 자 이 용의 정체가 무엇이냐면요 9절 말씀을 보면 알게 됩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막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정체가 나왔네요 그죠 이 큰 용 붉은 용 네 이것은 바로 마귀 사탄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붉은 용 큰 용은 이렇게 합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자 용의 꼬리로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서 해 달 별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룩한 자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마귀 사탄이요 거룩한 자손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핏박과 박해를 가해서 떨어뜨린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4절 후반절입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이 용이요 여자가 해산한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라 자 여기까지요 자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에 대해서는요 구약에서 미리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10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딱 끼워놓고요 10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편 2편 7절 말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나라를 내 유옵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9절 말씀이 나오네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철장으로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시며 망국을 다스리는 남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다렸다가 용이 삼키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용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 꼬리로 별의 3분의 1을 땅에 던져버린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해롯 왕이 어떻게 했죠 유대에 또 다른 왕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왕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지역의 2세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피신시킨 거예요 마기사탄은 십자가로 그 죽음의 건설이기는 그 부활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삼키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예수님은 이것을 피하셨고요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30세의 공생회를 시작하시며 복음을 전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모든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 사역이요 압축된 것이 바로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5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멘 자 부활 승천하셔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이 여자 교회는 바로 거룩한 자선들이 탄생되는 곳입니다 먼저 맏아들로서 누가 태어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돼 있죠 내가는 하나님이시겠죠 내가 너로 너는 바로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구절은요 원시 복음이라 라는 구절입니다 특별한 그런 구절이죠 왜 특별하냐면요 예수님을 지금 예언하고 계신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자 몇 장 넘겼어요 창세기 5장 말씀 볼까요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이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 자 찾아볼까요 창세기 5장 4절에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6절 셋은 105세의 에노스를 낳았고 9절 에노스는 90세의 개나를 낳았고 10절 개난을 낳은 후 85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12절 개난은 70세의 마을날레를 낳았고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여기까지 보면 후손을 이야기할 때요 보통 남자의 후손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당시에 관습에 따라서 후손을 표현할 때요 이 가정의 대표인 남자가 낳은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은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즉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으로 나셨으면요 대속죄물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 여자 사이에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기에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죽는 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활은요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불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로 죽는 거니까 자기 값으로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은요 오차가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다 일관성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 어찌 말씀을 우리가 등한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교회 이 교회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는 맏아들로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남자의 후손 즉 원재를 가지고 혈과 육으로 태어난 그 옛사람이 죽고요 예수의 영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세 사람이 되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세 사람으로 나게 하는 이 교회를 마귀 사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감으로 실패하였지만 그 뒤에 나올 거룩한 자손들이 더 이상 교회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온갖 박해와 핍박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 기록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게시록으로 돌아와서요 게시록 12장 13절입니다 게시록 12장 1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교회를 박해하는 겁니다 더 이상 거룩한 자손이 탄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다음 구절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 받음에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큰 독수리로 그 두 날개를 업으셔서 뱀과 마기 사탄을 피하도록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지금 광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독수리의 두 날개 하니까 기억나시는 거 없으세요? 추리국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여기까지 이르렀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놀라운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뱀, 붉은 용, 마기 사탄이요 예수님을 삼키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게 하셨고요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남자의 후손 혈과 육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룩한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살아가도록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우리가 왜 지금 힘들고 어렵지요? 광야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광야는요, 힘들고 어렵지만 마기 사탄을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왜 그런가요? 광야는요, 하나님 없이 못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철저히 예수님을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죠 그러기에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으면요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가 아니라 세상 한 복판이 됩니다 바로 붉은 용, 큰 용, 뱀, 마기 사탄에 의해서요 그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살려고 하는 그 죽음의 인생을 사는 곳이 그냥 바로 데려 버리는 것입니다 용이 쓴 그 일곱 왕관에 속아서요 이 세상에 썩어져서 없어질 그 영광을 구하며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거나 우선순위로 두지 않거나 아예 관심 밖으로 되어 살도록 되는 곳이 광야가 될 수 있다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곳은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는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룩한 자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로 말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를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마기사탄에게 이기는 그 승리를 통하여서 나중에 나올 그 게시록 21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새 예루살렘에서 그 천성에 이르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자기도 모르게 삶이 엉클어지고 뒤틀어지고 어그러지며 살고 있습니다 믿는 가정인데 가족 간의 짜증이 더 많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인데 매사에 화가 더 많이 나고 믿는 사람인데 마음의 여유가 없고 믿는 사람인데 매정하고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기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 마기사탄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남자의 그 후손으로 혈과 요로 살고 있다면 오히려 이 세상과 짝하며 사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교회도 점점 멀리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때를 분별하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내가 힘든지를 알기에 오히려 우리는 이 광야에서 더 예수로 살게 되어지는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한 만큼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복음이 더 확실히 증거되는 2021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나를 새로운 존재로 살리신 그 복음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의 확신에 찬 복음으로 못 살았다면 이 2020년을 영적으로 매듭을 짓고요 2021년 다시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은 십자가를 붙들고 이제 예수로 사는 그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게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오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박해와 핍박이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 그러나 이곳은 광야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는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못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로 살게 되는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광야입니다 그런데 예수로 사는 것이 되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곳이고 은혜의 장소가 되겠습니까 우리 잃어버렸던 그 예수님 다시 한 번 더 구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광야 가운데 살던 나는 내 힘으로 살던 그 나는 또 내가 무언가 선하게 살려고 했던 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양식이 되어주시고 음료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이 광야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짧게 잠깐 우리 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2020년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고 또한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고통 속에서 있으면서도 정말 예수님을 구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먹지 못하였고 마시지 못하였고 예수로 살지 못하였고 오히려 내가 살아서 그 광야를 살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하는 그곳이 광야이지만 복된 장소이고 은혜가 장소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광야 가운데 예수님을 구하여서 마기 사탄 뱀 그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오히려 이 광야 가운데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승리한 그 승리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끝까지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하오니 주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2020년 마지막 날인데요 당직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원수 맺는 것은요 마기가 아는 거예요 사탄 마기가 아는 거예요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한 해를 주신 의미가 참으로 큽니다 이 원수 짓고 사랑하지 못한 거 이제 2020년으로 매듭 짓고요 2021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로 사는 복음을 통하여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신 예수 그리스로를 통하여서 샬롬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로를 통하여서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구하며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살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우리의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주기도문에도 있지 않습니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주기도문은 주기도문이고 삶은 또 그렇지 못하는 하나님 이 이중적인 주기도문이 진짜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고백한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로를 통하여서 화평이 있고 화목이 있는 하나님 그런 2021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로 사는 자는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2021년에는 그 평강과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로를 통하여서 놀라운 용서와 화해와 그 사랑으로 충만한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말씀도 읽지 않고 또 믿음으로 살지 못했는데 나 같은 게 어떻게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나아갈까 마귀 사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삼키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광야 가운데 우리를 사탄 뱀에게 피하게 해 주셨습니다 광야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기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은혜의 장소요 또한 양육받게 되는 장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이것이 복이 되게 해 주셔서 예수님을 구하는 그런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로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십자가의 복음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광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모든 묶인 것 또 묶은 것 또 죄됐던 것 영적으로 매듭짓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2021년 이 새해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코로나 시대가 계속되고 있지만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살아가는 그 은혜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그 간정이 넘쳐나는 그 은혜의 해가 우리 부천동광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소망을 가집니다 나의 모든 소망되시고 능력되신 그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그 은혜의 역사가 고개 숙인 모든 우리 동광의 식구들과 또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